샤론 코치의 하지마! 우리 다둥이 샤밀리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없을 때 그 아이 흉! 보면 안됩니다. 자 여러분들 다둥이 맘들 편애 하지마! 물론 편애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. 물론 아이가 어떤 아이는 잘하고 어떤 아이는 좀 부족하고 어떤 아이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겠죠. 그렇지만 행동은 정말 살짝 그럴 수 있더라도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. 여러분은 보통 1호 2호 3호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만일에 2호가 없을 때 1호와 3호 앞에서 2호 흉!을 보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. 그 소리 결국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형제끼리 자매끼리 오늘끼리 사이가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아이들 앞에서 흉! 보면 안됩니다. 자 다둥이 맘들 편애 하지마! 안녕! Th Folk! 하십시오!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